바벨론의 아수르 제국 점령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라크와 이란은 우리가 잘 아는 나라 같은데 바벨론과 페르시아 하면 다소 멀게 느껴지는 것 같지요. 하지만 앞장에서 다룬 아수르나 2장에서 다룰 바벨론 그리고 다음장에서 다룰 페르시아 등은 모두 세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들이고 성경과 고대사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국들입니다. 왜냐하면 각 제국들의 변천사를 통해 그들이 각각 원했던 세계 질서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아수르는 아수르 중심의 세계 질서를 원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제국을 만들자 아수르조차 바벨론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피지배인의 삶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제국의 주인이 되자 아수르와 바벨론이 친민지가 되어 페르시아가 세운 세계 질서에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통해 세워진 제국이고 제국들이 만든 세계 질서는 끊임없이 변동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첫 시간에 배우는 것은 주로 세계 4대 문명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은 주로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할 때에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강 중에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수르이고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아수르와 바벨론은 지리적으로도 서로 가까이 있었고 역사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가 BC 2000년경에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바벨론도 BC 2000년경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오늘날에 바그다드 남쪽 지역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이 아직까지도 가장 유명한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왕은 법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복전쟁에 나섬으로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 후 바벨론은 함무라비 왕 이후로는 이렇다 할 특이사항이 거의 없다가 BC 16세기 히타이트족에게 침략을 당했던 적이 있고 아수르가 대제국을 건설할 때에는 네브루로 인한 정치적 어려움과 이를 이용한 아수르의 침략까지 받아 겉으로는 독립국이었으나 사실은 아수르의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석국신세로 지냈습니다. BC 8세기 아수르의 사루군 2세 왕이 죽고 아수르가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바벨론은 주변 여러 나라들과 함께 아수르의 반기를 듭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고 이 왕이 남유다의 히스기아에게 사신을 보냈던 바로 그 왕입니다. 11개화 20장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아가 병들었다며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 후로도 아수르와 바벨론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전쟁을 일삼다가 BC 612년 드디어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네네벨을 공격해 대승을 거둡니다. 네네벨을 빼앗긴 아수르는 하란으로 퇴각했지만 BC 610년 바벨론이 하란까지 쳐들어가자 아수르는 할 수 없이 하란을 포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아수르 중심의 세계 질서는 끝이 납니다. 이때 제국의 야망을 품고 정세를 관망하던 이집트의 바로 누구 왕이 하란으로 올라가 아수르의 남은 군대를 모아 오히려 바벨론의 대항의 고대 근동의 주인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하란으로 올라가는 길을 남유다의 요시아가 막는 바람에 이집트의 바로 누구 왕은 스케줄이 없었던 엉뚱한 전투를 벌이느라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남유다의 왕 요시아 왕이 전사함으로 크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병사들이나 장수가 죽는 일은 몰라도 왕이 죽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가 바로 무기또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가 모두 전사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 즉 왕자들의 목을 베어다가 자기 나라에 가져가 블레셋 온 나라에 전시하고 목 없는 시체는 뱃산 성벽에 박아놓기까지 했습니다. 사멜상 3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뱃산 성벽에 목박음에 고대에 전쟁이 나면 왕이 직접 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죽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사울왕이나 요시아왕의 전사 기록은 매우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남유다의 요시아왕과의 전쟁으로 인해 타이밍을 놓친 이집트는 하란으로 올라갔으나 이미 하란은 바벨론의 수중에 넘어가고 만 상태였습니다. 아수르를 점령함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바벨론 PC-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까지 이기고 고대 근동의 확실한 주인이 됩니다. 바벨론에게 남은 지역은 이제 남유다 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18개월간의 예루살렘 공성전 PC-605년 바벨론과 이집트의 전쟁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이집트를 점령한 바벨론은 그의 남유다에 들러 다니엘을 포함한 천재의 소년 4명을 인질로 잡아가는 제1차 바벨론 포로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며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도록 명령해놓고 일단 철수합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바벨론과 맺은 강화 조약들을 잘 지키지 않자 PC-598년 다시 남유다로 쳐들어와 남유다의 왕 여우야 김과 에스겔 그리고 1만여 명의 유능한 기술자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어갑니다. 이것이 제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11기하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인을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우야 김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인 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때 바벨론의 왕은 너부가네살이었는데 너부가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의 승리에서부터 1, 2, 3차 바벨론 포로까지를 진디주의한 왕입니다. BC 589년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은 이집트와 함께 바벨론에 대항한 남유다를 짓밟기 위해 또다시 남유다로 진격해와 남유다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성을 포위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성 공성전이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한 바벨론은 그 와중에 이집트로 쳐들어가 강화조약을 어긴 이집트를 철저하게 응징하여 다시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때 바벨론의 이집트에 대한 공격의 주안점은 이집트가 다시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집트와 무역을 하는 국가들의 왕래를 막아 경제적인 모든 면을 차단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은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력은 튼튼한 국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이집트의 무역을 철저하게 차단한 것은 이집트의 경제를 진둘러 독립할 길을 근본적으로 막은 것이고 전쟁사에서는 이런 예가 포이니 전쟁에서도 발생했었습니다. 포이니 전쟁은 로마 이야기로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실 3차 포이니 전쟁은 발발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제2차 포이니 전쟁으로 로마는 카르타고에 대해 철저하게 승자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카토라는 월러온 의원이 카르타고를 답사하고 그곳에서 모아가 열매를 가지고 와서는 월러온 회의에서 발언을 하면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카르타고의 미래이다. 이 무화과 열매처럼 카르타고는 농업이 큰 성과를 내며 잘되는 곳이기 때문에 카토는 카르타고를 내버려 두면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뒷받침되면 용병을 구하게 되고 결국 카르타고는 다시 로마를 공격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카토의 주장에 동의한 로마는 카르타고가 로마와의 강화 조약을 어기도록 뉴미디아를 이용하여 카르타고를 부추겼고 이를 핑계로 로마는 다시 카르타고를 공격해 카르타고 전체의 불을 지르고 불에 타버린 카르타고 전역에 소금을 뿌려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이고 전쟁과 관련한 경제이며 국방이고 외교안보입니다. 전쟁사를 공부하는 것은 세계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다시 포위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활동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예루살렘은 70년간 땅이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하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때문에 남유다가 저항하지 않고 바벨론에 하루라도 빨리 항복하는 것이 왕과 백성들이 사는 길이고 왕궁과 성전과 집들이 불타지 않는 길이며 성벽이 무너지지 않을 길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 포로 70년이고 하나님의 이 뜻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말해주었으나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안에서 18개월 즉 1년 6개월을 버티며 공성전을 이어갔습니다. 공성전이 계속되면서 바벨론은 몇 차례나 강화를 요구했었을 것입니다. 보통 공성전 중의 강화는 만약 항복하면 이러이러한 호의를 베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강화 제의를 거절하면 성이 함락된 후에 철저한 응징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근동의 새 질서를 세운 바벨론이 작은 나라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 밖에서 18개월간의 공성전을 치른다는 것은 참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안으로 어떤 음식물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으므로 예루살렘 성안의 삶은 피폐하기가 이를 때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바벨론의 보복과 응징이 이루어졌고 성벽까지도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고 포도 농사를 지을 소수만 남겨놓고 불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들은 모두 녹여서 가져갔고 그릇들도 모두 실어갔습니다. 이를 제3차 바벨론 포로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상황은 고고학적인 자료들에 따르면 남유다 전체 대부분의 도시가 너무 심하게 훼손되고 파괴되어서 마을 대부분이 텅 비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왕 시드기아 전쟁사를 보면 폐정국 왕들의 두 눈이 뽑혔다는 기록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끝까지 저항한 왕들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인 응징의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사를 공부하다 보면 전쟁 중에 발생하는 인간의 잔인함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는 것도 자주 드러납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아 왕은 두 눈이 뽑혀 평생 바벨론 감옥에서 그 상태로 살다가 죽게 된 불행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두 눈이 뽑혔을 당시가 32세였음을 생각하면 그의 두 아들은 아마도 어린 소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드기아가 두 눈이 뽑히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린 두 아들의 목이 달아나는 것이었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열한교야 25장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한나라의 왕이 이런 처우를 당했으니 폐정국의 일반 백성이 당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 잃은 서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끌려간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울며 시온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1970년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슈퍼 디스코 그룹 보니엠이 불러서 크게 히트한 노래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춤도 많이 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곡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신분의 철양함과 비참함에 눈물 흘리면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민족적인 고통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 우리들은 앉아 있었어요. 그래요. 우린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납치하여 끌고 가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어요. 우리들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언어와 마음속에 연구는 명상을 오늘 밤 주님의 눈앞에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그렇게 잔인한 나라 바벨론 제국은 제국들 중에 가장 수명이 짧은 70년 제국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망해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했음을 드러냅니다.